같이 살고 같이 먹고 자고 모든 것들을 공용하고 그리고 생각들을 나누면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같이 살아주는 거다 올 거 없으면 어떡하지 가서 그냥 바나나 껍질을 어디 있으면 살지 뭐 근데 왜 어렵다고 생각하나 하면 저도 많이 그렇게 했고 내가 사람한테 보이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사람한테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이 박수치는 거를 더 염두에 두지 않았나 아니라고 그러죠 물론 아니라고 그래요 저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랬는데 내 마음속에 아마 내게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 내가 칭찬받고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이제 저보고 지금 나가라 그러면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내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감사로 경배로 찬양으로 옮겨지기를 바라고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정말 성교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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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